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일단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큰 영향이라고 생각하고요.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걸 하면서 또 많은 걸 배워서 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무더위 속에서 팬분들께서 저랑 선수들 혹사든지 혹사든지 아닌지 걱정도 많이 해주시는데요. 팬분들께서도 이 무더위 속에서 경기장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응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받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경기장 많이 찾아오셔서 저희 선수들이 성적이 많이 팬분들께서 원하는 성적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사실.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많이 뒤에서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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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